오 있다 어 있다 어 있어요 몇년만에 다시 만나요 어머 어 여기야 거기가 아 저기야 조개 어머 어 여기 우리 몇 년 전에 땄죠 3년 전에 요 살에서 3년 전에 엄청 많이 땄었거든요 그리고 어 있어 그리고 구경을 못 했었거든요 아 깊네 아 또 보네요 아 너무 좋아요 해마다 얘가 그리워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올해 보나봐요 아 올해는 진짜 많이 만날 것 같아요 아 너무 신나요 아 몇년만에 만나는 거야 어머 저기 저 앞에 정자가 보이잖아요 저기서 앉아 있는데 저기서 앉아 있는데 제부가 여기 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 아 진짜 있어요 근데 이거 본 건 아니에요 이거 본 건 아니고 저기에 있어요 정말 많은 거 아 있다 아 얘 붙었다고 너무 신나요 정자에서 본 거는 쟤예요 쟤 쟤 쟤를 아 요 나무 사이로 요 나무 사이로 요래갖고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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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거예요 와 와 너무 신나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뽕나무 가다바리 근데 이거 시작이 갔더니 그냥 참나무 버섯이라고도 부른다네요 참나무 버섯 뽕나무 가다바리 버섯 그렇게 이름이 두 가지가 있나봐요 와 너무 좋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3년 전에 얘네들 딸 때는 뭣도 모르고 그때도 이때쯤에 였거든요 추석 추석 때쯤에 근데 연휴 동안에 연휴 동안에 딱 계속 이것만 먹은 거에요 계속 찌개 끓여 먹고 찌개 끓여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버섯찌개 끓여 먹고 그러다가 제보 이거야 우리가 본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3일동안 먹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다 따갔어요 다 따갔어요? 어머 없어요? 저기는 다 따갔어요 어 근데 어떻게 어떻게 얘를 냉거 놓고 가셨지? 여기도 안넣는데 거기가 많으니까 아 맞아 그쪽이 엄청 많잖아 원래 그래갖고 3일동안 다 먹고 그게 증세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4명이서 다 속이 매식매식 하는 거에요 말도 못하고 전부 다 왜그러나 왜그러나 그랬는데 나중에 라면 수프 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한거에요 한사람 한사람 속이 매시끄럽다고 한사람 한사람 말하기 시작해갖고 어 나도 이상해 나도 이상해 막 그런거에요 그래갖고 라면 수프가 있었었거든요 사다 놓은게 동생네 그래갖고 나무 숲 저 라면 수프를 가지고 그냥 국물만 끓여 먹었어요 그랬더니 속이 너무너무 개운한거에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어떻게 한 3일을 넘게 계속 이것만 먹어갖고 좋다고 하니 그리고 맛있어요 쫀득쫀득해갖고 고기에다 볶아도 맛있고 찌개에다 끓여도 맛있고 정말 맛있더라구요 그래갖고 3일을 먹었어요 냈다 아 근데 저기는 저쪽에는 다 뜯어갔다네요 여기 원래 되게 많거든요 한번 올라오면 그래서 김치통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만큼 땄네요 형 다 땄어요? 네 아 여기 찾았다 저기 저기도 있어요 아 그래도 이쪽까진 안았네 안한봐요 그러니까 여기 다 있는거고 저긴 땄더라구요 흰적은 이제 벌써 잡고서 다른걸로 갔다가 헤쳐놨더라구요 아 또 왔다갔다네요 응 아 또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안왔나봐요 집이 옆에 있어갖고 저쪽으로는 다 돌았는데 이쪽에는 안왔나봐요 사람이 이거 보면은 3년전에 그거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항암 효과도 좋고 이게 버섯이 다 이렇게 하니까 아 너무 좋아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더 좋아요 그리고 원래 내 동생네가 10년 전에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산삼도 있었대요 이 산삼도 몇불이 캐 먹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농막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먹을거는 냉고 놓고 갔네요 저쪽 정자에서 정자에서 봤는데 눈이 너무 좋지 않아요? 네? 눈이 너무 좋지 않아요? 어떻게 고개 눈에 딱 떼갖고 아 내년에도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만 잘 따도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원래 진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상한 버섯이 있어요 응 한번 돌아봐야 되겠네 그래도 여기 썩은 나무가 많아서 여기 있잖아 상한 버섯 콕콕콕 콕콕콕 콕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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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장수버섯 물 끓여 먹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싱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썩은 나무가 많으니까 애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엄청 많았었는데 부지럴 하시는 분들이 다 따랐나봐요 오늘도 못 봤으면 오늘도 이거 못 달 뻔 했죠 어 여기 있어 근데 제보 여기 있어요 아 목붙구나 이거 이봐요 이봐요 아 목붙구나 이거 이봐요 아 아 아 네 네 오 아 이봐요 네 오 오 오 오 그러니까 다 눈에 보인다니까 암만 다 따가도 모든 게 다 이사기라는 건 있잖아요 그쵸 으 그러니까 4 4 충분히 먹어요 아 근데 얘는 싱싱하지가 이게 조금 아 배는 괜찮은데 대는 괜찮아요 대는 괜찮아요 아 다 풀어줬다 으 다 풀어줬어 예 얘네들은 얘네들은 사겄어요 녹았어 녹아서 내년에 보자 내년에 너 나 꼭 기다려야 돼 알았지 아 꼭 기다려 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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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moss 아 아 아 아 들은 진짜 없어요 다른 잡고서 수 상당히 안보여 아예 올라오는 버섯들이 없어요 여기는 가자바리만 올라오나 봐요 가자바리만 똥너무 가자바리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땄어요 한 바퀴 돌았네요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